모형차를 수집하는 아들이 페라리 F50 다이캐스트 칼을 벼룩시장에서 9불에 샀다고 합니다.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전조등 백미러 아주 정교합니다. 확대해서 보니까 먼지가 꽤 많네요.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덜어내야 되겠습니다. 기어 핸드브레이크 안전벨트 재밌습니다. 운전대를 돌리니 바퀴가 방향을 바꿉니다. 페라리 F50 모형카 검색을 해봤습니다. 제조사 마이스토 스케일이 1대18 메이드 인 타일랜드입니다. 몇 년도에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. 앞서 후드를 여니까 거기가 트렁크입니다. 백이 들어있습니다.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. 이 차는 다이캐스트 모형카입니다. 다이캐스트라는 것은 철, 아연, 알루미늄 등 금속으로 만든 주물입니다. 정교한 수집형 모형카들은 다이캐스트 또는 레이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. 이상 처음으로 해보는 모형카 리뷰였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